자 오늘 이제 경제론이네요. 예습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보죠.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요인인데 일단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한 번 마저 연결시켜서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론 첫 번째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거 이젠 뭐 이 정도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제 양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차이인데 자 둘 다 결과는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봤을 때 둘 다 수요량이 변하는 건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 재화 관심 있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수요량이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시킨다 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소득이나 또는 인구수나 또는 가격 예상이 있겠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또는 내려갈 것 같다.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격 예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과정을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얘의 나타나는 모습의 결과가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변하는 거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 자체다, 점의 이동이다 이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곡선 위에서 움직이냐 곡선이 움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곡선 우하향 곡선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라는 우리가 수요법칙을 배웠어요. 비싸면 안 산다. 안 산다라면 경제학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가격은 원인에 불과하고 양이 중요한데 안 산다 그러니까 이 곡선에서는 좌츠로 가면 양이 감소하고 우츠로 가면 양이 증가해요. 그러면 안 산다라고 했으니까 좌츠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곡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좌상이니까 곡선 상에서 좌상형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양이니까 수요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갈 때 곡선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할 때까지의 과정을 얘기하지만 원인이 이 하나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나머지 요인 이것 뺀 나머지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이 이동한다.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이.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겠네요.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이 얘기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하고 이걸 뺀 나머지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다 이걸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두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고 자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한번 보죠. 수요의 증가 요인.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아니라 수요의 변화 요인일 거예요. 증가가 됐으니까 이제 곡선 위에서가 아니라 곡선 이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은 없어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요인은 없고 소득이 증가하면 말이 없으면 정상재 돈 벌면 사는 재화를 정상재라 그래요. 그러면 소득 증가하면 우측 갈 거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예상했으니까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 수요의 증가. 금리가 낮아졌다. 이자율이 낮아졌다. 우리가 이걸 또 저당 수익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자율 금리를. 그럼 낮아지면 대출을 받기 쉬우니까 수요의 증가. LTVDTI는 대출 규제. 금융정책을 얘기하는데 얘가 올라가면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고 내려가면 돈을 조금 빌려주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금융정책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리니까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겠죠. 부동산을. 인구수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때 우리가 인구라고 얘기하면 소비자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소비생활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수 얘기하면 소비자수인데 인구수가 늘었다고 공급자수가 늘었다고 얘기하지는 못해요.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자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냥 인구 나오면 소비자수, 수요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이제 얘를 봐야죠.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런데 대체제의 관계에 있대요. 해당 재화가 만약에 A라는 재화가 해당 재화인데 다른 재화, B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런데 두 개가 대체제 관계래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B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B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B 싸면 안 산다. 그런데 대체제니까 비슷하니까 얘 안 사면 다른 비슷한 걸로 대체해야 돼요. 그럼 A 산다, 안 산다? 산다. A 산다예요. 그러면 A의 수요량이 증가되었는데 원인이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에 의해서 얘가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겠죠. 샀으니까 A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것도 한번 내보죠. 다른 재화가 있는데 C라는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C라는 재화는 A가 해당 재화인데 다른 재화 C가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C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하면 산다. C를 산다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거 보완재래요.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사면 다른 것도 필요가 없어요. 얘 샀으니까 A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면 역시 A의 수요량이 증가됐는데 원인이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에 의해서 증가됐어요. 그럼 역시 곡선이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났으니까 A 곡선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것들이 다 A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여기에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제, 보완재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대체제는 비슷한 재화고 그러면 살 때 안 사는 거고 하나를 사면 다른 거 안 사는 거 보완재는 비슷하니까 살 때 사는 걸 얘기해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A 가격이 올랐대요. 그러면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그럴 때 B를 샀대요. A 안 샀는데 시장에서 A를 안 샀더니 갑자기 시장에서 B를 많이 사게 됐대요. 이유가 A와 B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두 재화는 무슨 관계냐? 그럴 때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C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C를 산다, 안 산다? 산다죠. B 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얘 사는데 얘 살 때 갑자기 시장에서 D도 사게 됐대요. 그러면 C와 D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이때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얘기할 때 살 때 샀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C와 D는 보완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공급의 변화 요인 한 번 보죠. 공급의 변화. 보통 어떤 원인이 나오면 수요도 변화시킬 수 있고 공급도 동시에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 이렇게 단서를 주면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그런 얘기 없을 때 우리가 수요만 영향을 미치는 거, 공급만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했다.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은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3대 생산 요소가 있죠. 뭐가 있어요? 노동, 자본, 토지. 물론 이제 토지가 좀 중요한 건데 노동이라면 인건비 얘기하는 거, 임금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자본은 이제 원자재 가격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토지, 뭔가 우리가 주택이나 부동산을 만드는데 토지가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얘들의 가격 변화는 뭔가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니까 공급과만 관련이 있어요. 생산, 기술, 공급자, 수. 자,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뭐 수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공급자, 수는 당연히 공급과만 관련이 있고 생산, 생산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임금이다, 여기에 임금이다 또는 원자재 가격이다 또는 토지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생산 요소라는 말이 없으니까 아, 우리가 그냥 이건 생산 요소다라고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들은 이제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고 기억해놓고 자, 얘가 공급의 증가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해당제와의 가격 변화는 없어요. 그럼 얘들은 다 곡선을 이동시키는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고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죠. 인건비가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거니까 공급의 증가 기술 양상되면 공급의 증가 자, 공급자의 가격 하락 예상이래요. 자, 만약에 공급,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산다죠.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는 공급자는 어떨까요? 지금 팔까요, 안 팔까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럼 지금 팔아야 돼요? 나중에 팔아야 돼요?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지금 안 판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예상에 있어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공급자는 비쌀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하락한다고 예상할 때 공급은 증가해요. 자, 그래서 예상에 있어서 공급은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할 때 지금 파는 거고 아까 배웠던 수요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입장에서 가격 예상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 이 정도 생각하고 문제 풀 때 접근해야 돼요. 자, 이재를 하락하면 공급자도 대출을 받아서 건물 지을 거니까 증가, 규제가 완화돼도 증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공급의 대체제 보완제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문제 좀 풀면서 예상 문제 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공급자 수 얘들은 공급과만 관련이 있다. 수요와는 관련이 없다.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죠. 자, 8번 보죠 지난 시간에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원별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수월하게 할 거고 앞으로 이제 2단원, 3단원, 4단원 계속 나갈 때마다 집에 가서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복습하고 문제 다시 풀어보기 전에 유학집이나 스마트 학교는 쭉 단원별로 정리해서 내가 쭉 공부했던 거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제 다 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풀어보시고 복습해보시고 이때 만약에 잘 안 풀리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다. 그래야 다음에 볼 때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두 가지가 제시됐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아파트가 얘가 해당 재화예요. 아파트 시장에서 라고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재화는 아파트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 예상되면 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 하락했어요 안 했어요? 하락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떨어질 거라고 마음의 상태만 변한 거예요. 심리만 변한 거예요. 그럼 얘는 얘가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라고 한다라면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 상에서가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어떻게 이동하냐를 따지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럼 지금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올라갈 거를 예상해야 지금 사는 거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사야 돼요. 싸졌을 때. 그러니까 안 사니까 곡선은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이렇게 정상제라고 체크를 해줬지만 없어도 정상제로 해석해야 돼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돼요. 수요량이 증가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라는 건 이건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죠. 자, 그러면 곡선 이렇게 있을 때 양이 증가됐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은 곡선이 이동한다가 이동한다가 아니라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우츠로 가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우하향으로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중요한 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그래요. 알겠어. 당황은 하지 않았어요. 자, 소득이 변했으니까 곡선이 이동해야죠. 곡선 이동하는 건 맞는데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냐면 우하향 우하향? 아, 맞아요. 어찌 됐구나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자, 좌가 아니라 우측으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그래서 여기에 곡선이 이동할 때는 사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얘가 좌측이다, 우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이걸로 충분해요. 사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마치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향이다, 좌하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이 하다, 상이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틀리게 된다면 아마 이의제기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원래 경제학에서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이다, 좌측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좌가 아니라 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이게 상이냐, 하까지냐 이것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으로 간 것이 마치 우상향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틀렸다고 이의제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다, 상이다 이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말고 얘가 곡선을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우측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얘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3번에 보니까 대체제인 단독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이라고 나왔으니까 단독과 아파트가 대체관계인 거죠. 단독이 가격이 오르면 단독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대체제니까 이 안삼의 아파트를 산다 되겠네요. 그런데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곡선 이동해야죠. 그럼 사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상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곡선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가 중요한 거죠.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곡선이 이동하는데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얘는. 3번이 맞는 얘기고 금리가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수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금리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곡선 상에서가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거래세가 인상하면 역시 수요량이 변할 거예요. 수요량이 인상되면 수요량이 늘어요? 줄어요? 세금이 커졌으니까 수요량이 준다. 그런데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해야죠.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는데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상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측이냐 우측이냐. 곡선 이동할 때는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게 중요한 거고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좌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건 따져줘야 돼요. 그런데 상이다 하다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요량이 증가면 우측 가니까 곡선을 따라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해석하면 이것만 우하향으로 갈 거다. 곡선 위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죠. 곡선이 이동했냐 곡선 위에서 움직였냐가 아니라 좌측 우측까지 다 구분을 하라는 문제였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9번 보죠. 공급의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공급의 요인이래요.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급을 우리가 많이 안 풀어봐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한번 다시 잘 보죠. 지역지구제 같은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건 뭐 그냥 좋은 얘기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라고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실제 많이 발생하면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면 대출자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대출자. 임대인도 손해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크게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자 임대인은 손해본다라고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 실제 임대료는 줄어든다라고 나왔는데 임대료는 똑같아요. 명목상에 받는 임대료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계속 똑같이 받는데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인 돈의 값어치, 임대료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수익, 실질 임대료 대출자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률, 실질 이자율은 감소하게 된다. 이건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 맞는 얘기고 노동자의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 원자재 가격이죠. 이런 것 같은 이렇게 나왔고 생산요소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럼 얘는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죠. 원자재나 시멘트 가격, 임금 같은 게 줄어들었으니까 공급이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공급의 증가 맞고 기준금리의 하락은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이자가 낮아졌을 거예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서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자가 줄었대요. 돈 빌려서 건물 지어나갈 건데 대출을 받은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럼 공급자가 좋아해 나빠요. 좋겠죠. 수입은 어떻게 된다? 증가된다. 자, 이때 기준금리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변동금리예요? 아니면 고정금리예요? 변동금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변동금리 어떻게 얻다? 코기가 변대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는 대출자인 은행에게 유리한 방식인데 얘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가 더해서 변동금리가 됐어요. 시장 상황이 변하면 시장의 지표가 되는 게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였어요. 얘가 변해서 금리가 조정된다. 더해서 얘가 되는데 얘가 낮아졌다라면 금리가 낮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높아지면 금리는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져서 이자가 줄었다. 그러면 대출받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5번이 이제 다음의 질문으로 나왔는데 토지 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라고 나왔어요. 이때 중요한 건 토지와 주택에서 이 두 개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토지가 필요해요. 얘가 뭐가 된다? 생산제, 생산요소가 되는 거예요. 생산요소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주택을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토지와 주택의 관계 얘가 생산요소, 얘가 공급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10번 한번 보죠. 10번이 제법 어렵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수요, 공급 둘 다 얘기하는 건데 자, 아파트와 단독이 대체제라고 가정할 때 자,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자, 그럼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대체제니까 단독, 산다. 단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자,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도 물어봤네요. 단독의 수요가 증가하면 단독을 서로 많이 살려고 하면 단독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올라가겠죠.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갈 거다. 자, 보니까 우리 한번 보죠. A의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럼 A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A의 수량이 줄 거다. 무슨 법칙? 가격에 의해서 양을 결정했으니까 이건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양이 결정하는 거. 자, 그러면 A를 안 사면 시장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A를 많이 안 샀대요. 그럼 A에 대한 인기가 떨어진 거죠. 그럼 A 가격이 어떻게 변해요? A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이건 수요법칙이에요. 이건 아니죠. 가격에 의해서 양을 얘기할 때만 수요법칙이고 이건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균형점에 이동해요. 나머지 조건이 다 일정할 때 수요만 줄었다 그러면 A의 가격이 떨어져야 돼. 시장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가 안 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씩만 해석해야 돼. 한 단계씩 이렇게 가격 오르면 그러면 안 사는 거 아니냐? 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가격이 떨어졌죠? 그럼 A 사요, 안 사요? A 가격이 떨어졌대요. 사요, 안 사요? A 산다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에서 제가 많이 받는 거예요. 가격 오르면 어쩌고 저쩌고 또 살 수도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결론이 없어요. 경제론에서는 항상 얘가 요인이 나오면 그 다음만 묻는 거예요. 얘가 나올 때 그 다음을 물어보는 거고 한 단계씩 따져줘야지 올랐다고 안 사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건 말이 없어도 암묵적으로 모든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한 단계만 해석해라 라고 질문을 제시하는 거니까 무조건 막 뒤에까지 소설 쓰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어찌 됐거나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건 수요 법칙이고 수요나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나 양이 변하는 건 이건 이제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배운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더라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말이 없으면 다 일정한 조건인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공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공급은 감소할 거다. 3번에 보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뭔가 좀 안 맞아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주택가격이나 주거용지 가격이 오르면 여기에다가 예를 바꿔보죠. 주거용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재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만들기 어렵죠. 그럼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걸 출제자가 앞뒤를 바꿔냈어요. 그래서 틀리게 된 건데 어찌 됐거나 이 지문으로 한번 해석해보죠.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을 봐야죠. 주택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주택의 공급이 늘어야 줄어요. 비싸면 판다죠. 주택의 공급이 늘어야 돼요. 주택의 공급이 늘려면 땅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거용지의 땅의 공급도 어때야 돼요? 늘어야 돼요. 당연히.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틀렸어요. 이걸로 해석해도 틀렸지만 출제자가 원했던 방법은 방향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바뀌었어. 생산요소 들어가야 돼요. 공급 상품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다가 주거용지, 토지 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걸 뒤집어 놓고 틀리게 낸 거죠. 그대로 주어진 것도 해석해도 주택가격 오르면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거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주거용지의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틀린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얘와 얘를 바꿔야 이게 옳은 지문이 된다. 이 지문이죠. 결론은 이 용지, 토지죠. 토지. 토지하고 주택의 관계는 얘가 생산요소고 얘가 공급 상품이에요. 생산요소 가격이 변해서 공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해석해라라는 문제였고 어찌 됐구나. 이 관계가 틀렸고 네 번째 완전 경쟁 시장에서 공급량은 한계비용 곡선에서 이런 거 배운 바가 없죠. 한계비용 곡선 여기와 가격 곡선이 일치하는 건 그냥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얘기고 우리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건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런 걸 답으로 삼았다면 이건 합격과 관련 없는 문제예요. 난이도 가장 높은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 또 알려고 경제학 책을 뽑아내가지고 한계비용 곡선이 어떠냐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답으로 나와도 이건 합격과 관련 없는 문제니까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합격을 위한 문제로서는 얘가 답으로 나올 수가 없을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 눈에 보이는 공급은 중요한 건 단기적이에요. 짧은 시간에는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맞아요. 우리가 세, 수, 주, 장 장기에 탄력적이고 단기는 비탄력이에요.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얘가 토지라면 어떨까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부중성에 의해서 양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비탄력이다 많이 세워져 있지만 얘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면 수직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짧은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 얘기하는 거고 자, 11번 보죠. 이게 이제 간단히 나오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대로 그대로 그냥 풀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장 수염수가 P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수요자 수가 두 배가 된다면 두 배가 많아진다면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시장에 있는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수요자가 모두다. 이런 함수를 갖는데요. 개별 수요함수가 P는 100-4Q 이런 함수를 가지고 있는 수요자들이 있는데 얘가 두 배가 많아졌을 때 새로운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졌을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두 배가 많아지면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어디에 곱한다? Q에 곱한다. 이거였죠. 그럼 여기에다가 4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예요? 2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 함수는 P는 100-2Q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 시험에서 QM이다. QD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Q로 보면 돼요. 그래서 답은 P는 100-2Q 이렇게 찾으면 될 거고 이게 예전에 나왔다가 작년에 다시 이걸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시험장에서는 안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응용이 너무 많이 됐어요. 사실 해보려고 했으나 안 풀리네. 그러면 얘가 나를 또 건들었어라고 막 집중해서 풀다가 시간이 5분, 7분 지나면 그 뒤에 망하는 거예요. 딱 보고 느낌상 해보려고 했으나 쉽게 안 되네. 그러면 과감하게 접고 다음은 넘어가야 돼요. 시간 남으면 다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균형 상태에서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급함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가 됐을 때 수요자 수가 2배가 증가되었을 때 새로운 시장의 균형 가격과 기존 시장의 균형 가격의 차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수요가 p는 200 마이너스 2q라고 나왔고 공급은 2p는 40 플러스 q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자 수가 2배가 많아졌대요. 그럼 얘 수요함수가 변했겠죠. 2배가 많아졌을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2분의 1을 q에 곱한다죠. 2분의 1을 q에 곱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새로운 시장함수는 어떻게 됐나? p는 200 마이너스 q. 그런데 공급은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공급은 역시 2p는 40 플러스 q라고 쓸 건데 그러면 이건 우리 내 연습했던 거니까 시장함수 수요와 공급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면 되겠죠. 보니까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던 유형이에요. 원래는 여기 p와 여기 p가 똑같아야 돼요. 균형일 때는 가격과 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왼쪽 똑같으면 오른쪽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얘는 p로 나왔고 얘는 2p로 나왔어요. 얘 이상하네. 그럼 일단 패스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죠. 올해 이제 균형점에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물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처음에. 얘가 2p로 나왔어요. 그러면 왼쪽이 가격이나 양이 균형일 때는 똑같은데 여긴 p고 여긴 2p죠. 그럼 얘를 p로 바꿔줘야 돼요. 얘를 p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똑같이 2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이 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 식을 2로 나누면 p는 2로 나누면 20 2로 나누면 2분의 1이죠. 분수 어려우면 0.5q라고 이렇게 적으면 돼요. 0.5q. 그래서 이 공급함수를 바꿔줬어요. p는 20 플러스 0.5q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균형이라면 가격이나 양이 똑같으니까 왼쪽에 있는 얘와 얘가 똑같다고 놓을 수 있을 거다. 우변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으니까 200 마이너스 2q는 20 플러스 0.5q 이렇게 되겠네요. 넘기면 얼마? 2.5q 넘기면 180. 그러면 q는 얼마냐면 계산 한번 해줘요. 얼마? 72 나왔어요. 그럼 얘는 균형일 때 양이니까 균형량이죠. 균형 가격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72라는 균형량일 때 이때 균형 가격이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죠. 72 대입하면 144니까 60, 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균형 가격은 56이에요. 이렇게 구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균형이라면 얘하고 얘가 똑같을 거니까 우변 똑같으면 200 마이너스 q는 20 플러스 0.5q 넘기면 1.5q 넘기면 180 그럼 180 나누기 1.5 하면 q가 120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얘가 120일 때 이때 나오는 가격이 균형 가격 그럼 얼마? 80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얼마가 변했다? 24가 변했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제법 제법 만만치 않아요. 문제 자체를 q는 주면 가격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p는 이라는 식으로 줬어요.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한 번 더 꼬아서 꼬아서 두 번 꼬아서 냈고 일단 첫 번째는 야 그냥 시장 함수가 수요가 그냥 변했다가 아니라 두 배 많아질 때 시장 함수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 물어봤고 그 다음에 균형 가격을 물어볼 때 그냥 같다라고 놓을 수가 없게 ep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서 p는 함수로 바꿔야 되고 그래서 얘 똑같다 하면 양이 나오고 또 양이 변화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격이 변화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양을 대입해서 가격까지 또 구해야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법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같으면 뭐 할 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간단한 것도 시험장에서 안 풀리고 딱 막히면 그 다음 해석이 안 돼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또 하려다가 안 풀리면 그 다음 문제에 또 지장이 있어요. 계속 맞았던 건데 자꾸 건들어가지고 다시 해볼까 하면 또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가감하게 내가 배웠던 유형이 아니다. 그럼 패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라면 그걸 예상해서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은 풀고 제가 설명해줬는데 야 네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 듣는 게 좀 많은데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이런 거 실제로 똑같은 걸 연습했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게 어렵게 느껴졌다라면 근데 충분히 계산 문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했던 설명을 다 이해됐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온다라면 보통 한 번 출제되면 2년 3년은 나와요. 문제에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때 바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이건 알아야 돼요. 소비자 수가 몇 배 많아졌을 때 새로운 시장 함수가 얼마가 됐냐 이건 n배 많아지면 n분의 1을 q에 곱해서 새로운 시장 함수 구한다. 이건 당연히 알고 있고 이런 보너스 문제가 나오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얘가 얘로 변했고 얘가 얘로 변했는데 이렇게 해줬다라면 p로 바꾸어서 계산해야 된다. 이거 이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이따가 한번 다시 연습해 볼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문제까지 풀어내겠다라고 욕심이 난다라면 연습을 많이 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요. 그냥 버려요. 이런 거 나오면 실제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버려도 괜찮아요. 또 버리랬다고 또 너 때문에 떨어졌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14번 보죠.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아파트가 해당자인데 아파트의 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죠.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근데 원인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얘가 줄어야 돼요. 그래야 얘가 곡선 이동할 거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량이 줄어든다라면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줄었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고 그럼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량을 줄이는 걸 말하는데 일단 답이 될 수 없는 걸 먼저 제껴놔야죠. 절대로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거 하나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는 건 이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수요인데 여기에 원자재 가격 나왔어요. 아까 생산요소 가격 생산기술 공급자 수는 수요와는 관련이 없어요.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급과만 관련이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두 개는 제껴놨고 그럼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인데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만 구분하면 되겠네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인구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인기가 줄면 수요의 감소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의 증가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얘 하나 해석해야죠. 대체관계에 있는 주택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이 주택을 산다 안 산다? 산다죠. 싸졌으니까. 그래서 주택을 산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와 아파트가 대체관계래요. 그러면 주택을 샀으니까 아파트 산다 안 산다? 아파트 안 산다요.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겠네요.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얘는 지금 아파트 걸 물어봤으니까 아파트를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싸졌으니까 주택을 사고 아파트 안 산다.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좌측 이동하는 건 세 개 이렇게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고 우리 매 단언 나갈 때마다 제가 확인학습 문제로 꼭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었어요. 먼저 중요한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 두 개를 없애놓고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 없애고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없애고 나머지 것 중에 증가냐 감소냐 이때 답을 결정하는 건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내용이었고 자 15번 보죠. 겹치는 문제나 설명했던 문제는 제가 일부 뺐어요. 앞으로 점점 문제를 다 해주기 보다는 시간을 좀 조정해서 제가 좀 맞춰 나갈 거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안 풀어보면 안 돼요. 나머지 다 풀어보셔야 되고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작년에 처음 나왔던 유형이에요. 자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물어봤어요.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냐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되냐 이런 말 없이 그냥 가격 하락을 물어봤어요. 즉 해당자는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때 수요에 의해서도 가격이 하락될 수 있고 공급에 의해서도 가격이 하락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에 의해서 본다면 아파트의 수요가 늘 때 줄 때 아파트의 수요가 어때져야 가격이 하락해요? 줄어야죠. 아파트의 수요가 줄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또는 공급도 볼 수 있죠. 아파트의 공급이 어떨 때? 증가하면 아파트를 많이 팔면 값어치가 희소성이 떨어질 거니까 가격이 하락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일으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파트의 수요가 줄거나 아파트의 공급이 느는 요인들을 만들어낸다면 얘들이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킨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건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해보죠. 그러면 자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대요. 이건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과 관련이 있어요. 임금이 올라가서 그냥 공급을 어렵겠죠. 그래서 얘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었대요. 그럼 주택을 지금 안 산다고 나왔잖아요. 이 주택을 안 산다. 그러면 아파트는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얘 안 샀으니까 아파트는 산다. 대체제는 안 살 때 사하고 사거나 안 살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주택을 샀으면 아파트의 공급은 아파트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는 얘 안 샀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거죠. 이거 수요에 대한 얘기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자 건설업체 수라고 나왔어요.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자 수가 증가했다. 그럼 얘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아파트의 생산 요소 얘기하는 거죠. 토지가 있어야 아파트 만들 수 있을 거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공급이 감소죠. 아파트의 인기가 줄었으니까 수요가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조건들을 수요다 공급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니까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늘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느는 건 얘 하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얘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천천히 해보면 얘들을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고 가격을 하락시키려면 두 가지가 있다. 수요를 줄게 만들거나 공급을 늘게 만들면 가격이 하락될 거다.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수요 공급의 변화를 따져서 결국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해석하는 문제. 어렵진 않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었던 문제고 결국은 이제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 수요 공급 둘 다 묶어서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이 정도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16번 보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딱 보려면 이 문제가 출제자가 뭔가 속임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공급과만 관련 있는 요인을 집어넣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럼 세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생산 기술, 공급자 수 이런 게 있으면 공급과만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금리 가락하면 수요의 증가 인구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의 증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산다 안 산다? 산다. 세금이 올랐대요. 안 산다. 그래서 감소시키는 건 이렇게 두 개 되겠네요. 미음 미음 쉬었다가 보죠.